고객이 될 겁니다. 다음 보시면 왜 나와 내 자신 모두가 고객이 될 것이다. 저희는 지피스 비즈니스 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직 큰 사업을 3와 5G를 연결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불을 이용시킬 만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고객이 되면 그 고객으로서의 경험 챙기고요. 그 경험 때문에 지시와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다음 사업은 사업을 도울 수가 있죠. 내가 고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 수 있고요. 사업을 한다면 본인이 고객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그랜드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명하거나 어떻게 어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됨으로 해서 가장 좋은 그러한 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늘어나고 내가 생물이 되어서 확신을 전달할 수 있을 때 저희는 비즈니스 볼륨을 가지고 200K까지 갈 수 있고 그 200K까지 가는 나 스스로 고객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 인포스 마켓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내 가족은 이렇게 해서 고객이고요. 다른 고객인 사업을 전달시키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신 게 다 많습니다. 분들께 고객이 되게끔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피 저희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희 플랫폼에는요. VR에 대한 모든 디바이스 그러한 하드워드를 취급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탈 분야도 그리고 그냥 쇼핑 분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까지 저희는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포트폴로를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아템들에 누구나 고객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50개, 100개, 10개, 100개 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이렇게 크지는 모든 걸요. 우리가 일일이 제품을 사용해서 팔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핵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성공이 되고 소비자로서 모든 수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은 계속 훌륭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것은요. 다음을 보신다라면 사업하지 않은 모든 분, 내가 있는 모든 분. 다음 화면 갑니다. 그분을 연결시켰는데요.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진화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만든 건 3D, 5G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저희 사업은 그 플랫폼 속에서 지금 미래의 e-commerce가 될 것들과 디바이스와 보시면 미디어 컨텐츠를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뷰티, 패션, 머클, 그리고 모든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에센셜 서비스까지, 공연과 문화의 엔터테인먼트까지, 주택 관리 서비스나 자동차 서비스, 법률 서비스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는 아이템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있건,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 성향이 어떻든, 저희 이 아이템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좋아서 GPS 플랫폼을 가지러 한 거거든요. 갖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소비를 해야 되는 물건이 한두 개 있다, 싫어한다, 안다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저희가 써야만 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모두 쓸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요. 이사하지 않았던 분에게도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고객을 만들 때는요. 저희가 각자의 자세로 전하라고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 그분께는요. 정말 친절한 마음과 그분에게 도움을 주시는 에어로우 스피드를 사고 싶다라며 저희 플랫폼에서 사시는 거 맞죠. 하필 쿠팡에서 120만 원에 그냥 두시지 않을 거죠. 그러한 친절함과 그분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저분에게 말하면 혹시 늘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없이 시도해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폼에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이 가장 좋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됐다라고 알려준다라면요. 누구나 저희 물건을 그냥 팔아주기 위해서라 보다요. 자기가 필요해서 살 거고요. 또 하나는요. 호감을 가지고 호의로 내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길을 드리고 쿠팡과 백화점에서 사는 것들도 나의 폼에서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사고 그에게서 감사를 표현하고 친절과 도움과 시도를 하면 저희는 고객을 얼마든지 늘리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부분은요. 다가가는 친절과 도움, 시도지만 이 사람을 평생 내 고객으로 만드는 건 신뢰와 관심과 꾸준함입니다. 한 번 얘기를 해야 하고 던져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요. 진심으로 그분이 지금 이 제품을 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상황이 없지 그렇게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 할 때 그분은 저의 최고의 지원자가 된 거죠. 그 일은 친구를 만드는 일과 똑같답니다. 이분이 내 고객이어서 가라 정말 신뢰를 갖는 관계로 그분께 관심을 지고 그분이 연락을 하고 전화하다 보면요. 어느 날 문득 누군가 이사를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누구는 샵을 오픈하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저희 렌탈 제품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서머스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얘기하다 보니까 휴대폰이 깨졌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TCL 계획으로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달까지 계획이 없었는데 기장고를 바꾸고 싶다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내 플랫폼의 고객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곳의 고객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지속적인 나의 영원한 고객, 친구 만드는 일은 신뢰와 관심과 꾸준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다음을 주시면요. 저희 플랫폼의 가장 핫한 아이템입니다. 저희는 아마 2월에 이번 달에 이 몰레드 G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이 아이템을 보면 가장 지금 현재 편리하게 만들어진 스마트폰의 사양을 잊지 않는 템플러스 폰과요. 그리고 진짜 핫한 최초로 글라스로 100인치 스크립 보는 건 물론이고요. VR에 대한 모든 3D 공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최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경험해 보고요. 내가 아는 직계획을 먼저 경험하게 하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순간 아마 저희들의 고객의 유치는 폭발합니다. 이걸 어디서냐고 와 이거 정말 좋다고 나도 한번 써보자고 자 그러면 어디 살 수 있죠? 오직 GPS에서만 살 수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VR을 살게 되면요. 저희 VR루의 콘텐츠와 접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VR루에서 독점권권을 갖고 있는 정말 좋은 러닝 프로그램 1인자들의 그러한 멋진 퍼포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오락, 운락, 공연, 노래 모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확산되는 속 여기에서만 좋은 가격으로 저희 VR루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핫 아이템 그리고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콘텐츠를 판다는 것 개인이 전 세계로 1인자들의 콘텐츠를 팔 수 있다는 것 너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박한 아이템 어떤 누가 들어도 정말 앞으로 가는 미래 종료가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현재서 이 디바이스를 쓸 수밖에 없고요. 이 요금을 5G 요금을 쓸 수밖에 없고요. 3D VR로 공부도, 소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2021년, 2년, 3년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만들어낸 계획은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TCL 몰레드 지혜 출발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고객이 되고 나와 사업을 함께 하지 않은 분들이 고객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나와 친구가 되어서 꾸준한 정성과 의심으로 독점 갖고 이 TCL 몰레드 지혜 손에 쥐게만 따라면 그분들은 당연히 TCL 플랫폼에서 모든 일상생활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슴티드 지혜고요. 전 세계의 원서브로 연결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고객이 되고 점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팀이 EV를 늘리기 위해서 팀 빌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다음 화면 볼게요. 아 네. 다음은 저희 팀 빌딩을 하실 가장 멋진 분을 소개할 거고요. 그분과 함께 너무나도 큰 팀을 만들어서 모두가 200회에 도착하는 2011년, 2년, 3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산필 사장님 나와주십시오.